이번에 이 CITT를 준비하면서 좀 저희 매니저 언니가 별씨 할 말 있어요 잠깐만 나와보시겠어요? 방송권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갔는데 커피차가 와있더라고요 솔라 언니가 또 응원으로 커피차를 보내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또 먹으면서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진짜 솔라가 솔라 했네 라고 하셨네요 진짜 바로 언니랑 통화하고 이제 언니도 요즘 뮤지컬 연습으로 바쁘다 보니까 잘 못 만났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언니도 언니랑 얘기를 했어요 사진이 되게 옛날 거더라고요 저한테 커피차 사진 보니까 언니한테 우리 진짜 찍은 사진이 많이 없지? 그러더라 이래서 근데 진짜 그런 것들이 정말 뭐 이럴 뿐만 아니라 사진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또 한 번 더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솔라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I'm so shy, shy, shy